속성 5개, 무속성 포함해서 5개 있어 조금 많다 이글은 땅 약정이네 아 이거 너구리 갔더니 너구리 아니었어 상상했어 야 너구리인줄 아는데 이거 멀리서부터 너구리 같지 않아 너구리있다 너구리 데미지 아 쟤게 끝났네 데미지 그 막타가 잘 들어가야되는데 변신해가지고 치는 막타가 알트로 블라스트 공격같은거 할수있거든요 근데 이게 딜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약정 부리네 얘를 약정 부리네 오우 너구리 건방진거 속성이요? 장비란의 속성? 장비란에는 딱히 없어요 스킬쪽에 속성이 있는데 그건 스킬마다 속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특정 적한테는 약점이 되는거죠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깜짝이야 어 저 가드블룸인가봐 너구리 주제에 가드블룸 기렸어 너구리 주제에 너구리 주제에 죽을뻔했네 음 새로 얻은거 진거에 하위호왕같은데 근데 이걸 끼면은 지금 익시드가 걸려있는데 이게 풀린단 말이죠 얘는 함부로 못바꾸겠네 얘도 그래 얘는 바꿔도 되겠네 얘가 바꿉니다 슬라마 어 이렇게 하지마 시끄러 안한다 하아 오케이 방금 데미지 쩔었어요 일성으로 싹 쓸어버렸어 만 데미지 넘겼다 에이 롱스텝 스텝의 거리가 늘어난다 얻긴 했는데 얻긴 했는데 20포인트 어디서 채우냐 20포인트를 못 때리는데 안 쓰는 걸 막 빼면 20포인트 되긴 되겠다 근데 일단 배웠다는 거에 의미를 넣을까 석빈이 읽었죠 롱스텝이 이제 상대가 안될텐데 아 쫑무 쫑무 롱스텝이 안 돼 숙성 없어쩌 롱스텝이 자 이제 마을에 가서 정화를 하는거를 구경합시다 이런식으로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정화를 해주는게 얘네들의 목표일 일단 기본적인 목표일거 같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가 재앙의 현주다 최종이 될런지 아닌가 이제 잘 모르겠어요 현재 목표 그렇다는거죠 최종 목표 최종 목표 길이 어디야 응 와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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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사니 기적의 힘입니다. 천족이 안보는 것 같다.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성수... 이 성수... 아... 마음 깊이... 받들겠습니다. 천족 우노님. 별 볼일 없는 사람이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흠... 뭐라고 해야되냐... 여튼... 순신한 남자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된거야? 응... 뭘까? 지금... 몸 안을 바람이 지난 것 같은 느낌으로... 어... 이 마을에 가오가 돌아온 거네요. 내 영역으로 마을을 가졌다. 하지만 가오를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협력이 불가결해. 가오를 구하려면은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응...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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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力을尽고 싶어. 응? 어떻게 해? 아직... 아직... 강한... 더러움이 느껴진다. 그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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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은? 그게 지금 천주가구의 대화인가요? 혼잣말로 맞게 안보이는데요? 라면서 뭔가가 나왔어요. 뭐야 이 편지. 하이란드 내무대신 바르트로 카카의 교회입니다. 레디레이크를 위해서 고생하는 도사 슬레이님을 식사회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선수, 음... 음... 감시하고 있었냐라고 하니까... 어... 그분이 놀랬네요. 매우 낮은 왕위계속권을 가진 공주님이 보사님하고 그곳은... 알이쉬. 어디에 оно 가든지? 라우드테 브루 왕궤. 그렇듯, 라우드테블 왕궁으로 같이 주십시오. 알았다. 밸르토로에게 전달해 주시옵소서. 왕궁 쪽에서 더럽힘이 느껴지는 게 좋은데... 부정함이... 대신한테는 권유하지 않는 게 좋았다. 대신한테는 권유하지 않는 게 좋았다. 죄송합니다. 부끄러워. 부끄러워. 이 나라 문제 투성이네. 이 방을... 왕궁은 처음이야. 안내 부탁드립니다. 너와 비슷하다고... 너와 비슷하다고... 자, 그래서 땅에... 땅에 아까 전에 뭐라고 하더라. 아까 비슷한 뭐 있었는데... 토지신이라고 해석하면 되려나? 토지신이 있는데... 해방한 땅에... 해방한 토지신이 있는 지역의 세이브 포인트에서는 토지신 메뉴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뉴? 해방된 구역 내에서 행해진 전투에서 획득한 그레이드에 따라서 가호 레벨이 상승합니다. 뭐야 이 노가드스러운 시스템은... 그레이드는 세이브 포인트를 만지면은 자동적으로 가호 레벨의 경험치로써 가산됩니다. 가호 레벨을 올리는 걸로 여러가지 효과를 가진 은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예... 그래서 은예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 뭐... 토지신에... 대해서 세이브 포인트 간 이동 같은 은예가 있고 만진 적이 있는 세이브 포인트 사이를 갈드를 소모해서 이동합니다. 갈드를 소모해? 이거... 그건데... 어... 토지신 돈도 받어? 보답으로 갈드를 받는다라고... 그리고 은예 세트는 뭐야 또... 가호 레벨에 따른 은예를 세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헌납 아이템을 받쳐서 그레이드로 변환 가능합니다. 뭐야 이거... 야... 그래서 은근히 은근히 그건데... 밝히는데... 신으로 삼아도 되는거야 이거... 세이브 포인트간 이동 가능하고 은혜를 세트할 수 있고 토지신의 은혜 코스트 내에서 토지신의 영양구역 내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은혜를 세트할 수 있습니다 가오 레벨에 따라서 은혜를 세트 가능한 코스트가 늘어나서 주로 전투에 관여되는 추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오 레벨은 전투에서 그레이드를 모으면 상승합니다 해가지고 여행의 편안함 여행의 편안함 은혜 세이브 포인트간 이동하는데 갈드 소모 비용이 줄어듭니다 0포인트로 그리고 상자 부활 이미 열었던 상자가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아이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빅마 탐지 네비맵의 적 심볼의 위치가 표시되게 됩니다 이런것도 있네 나머지는 가오 레벨이 부족해가지고 못한다라고 드롭률 증가 막 이런거 있네요 그렇군 그래서 아이템을 받쳐라 라고 지금 그레이드가 약간 부족한데 아이템을 받쳐볼까 아이템마다 그레이드까지 정해져 있어 다음 레벨까지 3포인트가 필요한데 뭐 대강은 이정도 넣으면 될라나 하나 넣고 하나 넣으면 되긴 하겠는데 뭘 넣지 난 별로 여기는 아이템은 별로 받치고 싶지가 않은데 땡기지 않는데 마스터 찍은거는 좀 더 많이 포인트 주고 그럴라나 숙련도에 따라 다를라나 여튼 별로 난 너한테 뭘 주고 싶지가 않다 애플구미나 먹어 그냥 애플구미의 그레이드 많이 올라가네 애플구미 치고는 자 다음 그레이드는 치료의 공기 해가지고 요리에 의하면 회복효과가 1.2백안입니다 아 요리 안먹는데 별로 필요없는뎁쇼 쓸모없네 말을 걸면은 그런걸 할 수 있다 왕국에 갈때는 조심해주세요 네에무 네무총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발트루님은 뭐라고 읽어야 돼 한자 이야기 얘가 다루는 범위가 어디까지야 어 그리고 좀 하늘이 맑아진거같애 물도 좀 깨끗해진거같아 세이브저 위에도 있던가 일단 왕궁쪽으로 가봅시다 뭐 또 얻은거냐 음 의상을 얻었대 메리레이크 가호 부활의 증표 의상을 얻었대 의상? 아리사 의상 의사 자는 의사하는거 아니야? 의상 어디서 세트할까? 의사하는거 맞을텐데 아닌가? 아 저기있구나 웬 의상이 하나 죽어도 되나? 아 카라바리가 카라바리가 그런 의미야 파랑이 좋은사람은 파랑은 사람이 이피칼라 왜 나왔지 저게 갑자기 뜰금없이 이 지역을 해방해서 그런거 아카라바리가 아카라바 storms 아직 안주라는 말을 아카라바리가 하카라바라 왕궂은 사람 아카라바리 왜 이렇게 실례합니다. 아리샤님. 발토로님의 명령은 슬레이를 보내라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넌 안된다라고. 아, 문주를 무슨 작병이 기웃고. 어, 발토로님은 지금 집무징이니까. 한동안 객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문주 계속 볼까? 오가지를 쳐내야 되는데 상상도 못할 지자. 아, 오네. 뭐야, 오잖아. 오, 여기가 왕국이다. 항상 느끼는 건데 자꾸 천장이 높으면 저거. 청소는 어떻게 하냐. 청소할 필요가 없나? 와, 넓다. 와, 안들어가죠. 그치. 여기 아니야? 여기 맞지? 들어가도 돼? 들어간다? 안들어가죠. 어, 이쪽 객실에 들어가주세요. 한동안 이 방에서 기다려주십시오. 아, 세이브 포인트. 토지신 메뉴를 고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동할 수 있어. 방 안에 들어왔는데? 현재는 안되고. 아, 세이브 포인트 간 이동이 구역 안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나봐. 이러면 꽤 좋긴 하네요. 그냥 순간이동이네. 돈을 받는다는게 문제지만. 아니. 아니, 돈을. 진짜... 개뜩용없다. 정치에 관련된 인간은 더럽힘에 물들기 쉬우니까요. 모두가 아리사씨 정도라면 좋을텐데요. 주변에 뭐가 있을까? 어린 왕을 고호하는 대신들은 지위가 지위가 높다라니 계승 순위가 낮은 주제에 정치의 아 그러니까 대신들이 콧대가 높다라고 맞나 계승 순위가 낮은 주제에 정치의 자꾸 참견하는 나를 나를 뭐 나를 하더니 갑자기 그 다음 그 다음 말을 미안해 미안해 아 코드가 높다는 게 아니고 싫어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구나 대신들이 정치의 자꾸 참견하는 나를 싫어한다 라고 너는 너한테까지 싫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미안해 아 이거 이 디스커벌이야? 왕궁의 서재가? 이 디스커벌이 하지만 이 녀석도 그렇군요. 사하지만 왕궁이군요. 이 중에는 적극적이었어요. 가끔은 대비적이기도 해요. 다 읽어볼까요? 그 중에는 그 중에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이, 그 중에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그 중에는... 좀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만... 괜찮아. 아리시아가 다가가가가. 완전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뭐지? 조시선! 뭔가 그루어진다! 음... 내보내줘 으... 책이 떠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다 잊어버려라 흠... 천둑이 안보이니까요 빨트로님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탁의 방으로 오십시오 넌 안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공주님은 기다리시지 왜이래? 아리샤님에게는 다른 명령이 아리샤님에게는 다른 명령이 다른 말이 있었습니다 알았다 아리샤? 이전부터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 난 남을게라네 두명은 이제 따라갔고 편리하네 혼자만 가기에도 두명은 따라가주니까 두명은 이제 따라갔고 지금... 기다려주시고 마사다 아리샤님 아리샤님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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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보내줘야 야 근데 일부러 아리샤를 노리는거 일부러 그렇게 하는거다 라라 두두두두두두두 저녁 밀어 밀어 아 이거 편하다 한국사람 빨리빨리도 좋아하지만 자동도 좋아해요 대세는 자동 아니겠어 자동 자동으로 하아 발자도님이 기다리십니다 안쪽 뽑아주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